아 아 오클라우마 어디인지 아실까요 예 미국 지도를 보고 정중앙 사정본에서 정중앙 꼭지점 가운데 점이 에 캔서스 주가 되는데 고파로 아래 있는게 오클라우마 주가 되겠습니다 에 오클라우마 에서는 체력하고 있는 도시가 노먼시티 였습니다 아 아 4 이 넓은 지역에 지금 보이는 집 요 하나의 단독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이집 위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 란치 인데 제가 잠깐 리조트로 읽죠 리조트로 검색하면 나오기 때문에 습관이 들어서 란치를 리조트로 읽고 있습니다 아 에 다음은 사격이 되겠습니다 아 대한민국 군대에 갔다 온 남자라면 누구나 백발백중 명사수가 되겠죠 아 호스를 배경으로 아 클레이가 날아가겠습니다 백발백중을 해야 체면이 있을 텐데 예 첫발 어떻게 될까 아 무척 긴장되고 어색하네요 아 아하 으 보면서 인자 어떠한 Harmony 4 이렇게 아쉽게 사격을 마치고 한 발 또 있네요. 이번에 맞았네. 맞았는데 환호성이 없어요. 조교가 시범으로 보이는데 하나도 성공하지 못합니다. 숙달된 조교, 대한민국 특전사 용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끝까지 실패합니다. 숙달된 조교 등장합니다. 영상 없이 사진으로만 촬영되어 있고요. 대한민국 군인은 누구나 다 던지기 보기와 같이 성공합니다. 이번에는 팀장님이 활쏘기 인디언들이 쓰는 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전사하면 대한민국 육군이죠. 이렇게 화살 쏘기에서 여우를 잡았답니다. 진짜일걸. 이번에는 드림캐쳐 드림캐쳐 를 만드는 겁니다. 제가 인디언 장사와 동기차 설명을 하고 참가자들이 질문을 자세하게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. 굉장히 섬세하고 가정적인 남자 같습니다. 원주민들 인디언 원주민들의 장식품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좋은 꿈을 꾸게 해 준다고 하는 드림캐쳐 내 인생의 드림캐쳐 완성했습니다. 강사와 같이 지하에 있는 스페이스에서 당부도 치고 그 다음에 커트게임을 즐기는데 이 강사가 모르코사람이라고 합니다. 아마 모르코 후손이겠죠. 회교를 믿고 있다고 그러는데 회교를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건 처음이에요. 굉장히 다정다감해서 우리가 알고는 탈레반 회교 가격파 이런 거래가 먼 것 같고 오클라우마에는 회교들이 꽤 산다고 이렇게 스마트 도저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